정신 차려! 언제까지 이럴 거야?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?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업혀서 들어오고 실려서 들어오고 울고 불고 그러다고 달라져? 너 안 살 거야? 다 살았어? 너 안 살 거면 나가서 죽어 호적 파줄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인형 끌어! 오늘 끌어! 당장 끌어! 알았어 끊어! 인형 끊어! 끊자고 설마 좀 끊자 제발 나 살기 싫어 나 정말 살기 싫어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거야 맨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버티는 거야 버틸 수 없어서 버티는 거야! 인형AAAAA 허생애 흠 흠 흠 챠 하지마 해 아빠 봐 시로 시로 Angst, 아빠 봐 임마 임마 아무리 너는 아빠 용서 안 해주면 아빠도 아빠 용서 안 할 거야 니들이 용서 안 하면 아빠 영원히 용서 못해 괜찮아? 아빠는 괜찮아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아 몸 상하면서 아빠 받아들이려고 하지마 아빠 미워해도 돼 아빠 증오해도 돼 근데 아빠 미워해도 넌 미워하지마 아빠 증오해도 넌 증오하지마 너 열심히 살았잖아 못 자고 못 먹고 못 놀고 너 너 먹고 싶어 마음대로 먹고 너 놀고 싶은데 마음대로 놀아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수영아 너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 그래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곧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사라질 거고 사라지면 괜찮을 거야 아빠 믿지? 아빠 믿지? 아빠 말 들어 그리고 한 두 달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놀러 가라 너 그날 배낭여행 한 번도 못 가 봤잖아 아빠가 보내줄게 강성은 강성은 많이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진도 찍고 그래 너 실컷 놀아 어? 수영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응? 그렇게 하자 아빠 소원이야 너 아는 거다 아빠 부탁해 어? 그래 내가 살아 그래 내가 살아 안전 아는 거다 안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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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